액션 씬의 브로킹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보자. 대박! 맞은 것 같습니다. 이건 혁이 형한테도 한 적이 없거든요, 이런 얘기는. 저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, 제가.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, 그때. 새벽에 비가 왔었는데 진짜 비가 오니까 비가 그쳤네. 오, 멋있다! 이런 게 없었고요. 그나마의 하이브로우스는 이걸 그냥 먹으면 좋겠다는 거예요.